고마워 요아야 맛있어? 맛있어? 아빠 채워 고마워 많이 먹어 요아야 맛있어? 우리 아빠 계란도 줄까? 계란? 계란 안 먹어도 돼? 아빠는 계란 먹을라고 아빠는 있어 요아 먹을래? 그래 아빠가 그럼 줄게 아빠가 해줄게 고마워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밥이랑 같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 아빠도 먹어야지 고마워 요아 맛있으면 하트 원래 요아 계란 잘 안먹는데 먹네 아빠가 잘라줄게 맛있어? 응 맛있어 물 줘줄까? 아빠가 물 가지고 올게 엄마는 잘 먹은 게 새우또면서 엄마가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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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이 새우볶음밥을 하는데 왜 한시간이 걸리지? 루야 물도 같이 먹어 계란? 응? 루야 물도 먹어 물이랑 같이 먹어 물이랑 이거 아빠 거 숟가락 아빠 거 루야 거 어디 있어? 그렇지 안 넉 막아? 야 많이 먹어 아빠하고 이제 밥 먹을게